비워내기 싫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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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있지? 중국어로 뭐지? 중국어로 뭐죠? 모르겠다 아 배아파 안녕 안녕하세요 디아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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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자하오 아하 방주은씨 언젠 주무세요 아 저희 사촌 아 사촌이아 조카입니다 제 조카 제 조카가 방송에 들어와서 말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 조카입니다 아 여기 다음날에는 어딨지 일단 Cadra 제 조카가 모자라고 으 으이 으 으 으 으 한국뿐 없네 화사님의 새로운 앨범 당연히 들어봤죠 아이고 쇼 바람이 너무 셔서 봄이 되어버린 날 이 쇼 녀석 쇼 아기 뱉어버린 남성들은 초기 인력이었고 쇼문이었고